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푸딩! 여기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타워 오브 헬이야! 쭈룩쭈룩! 밖에 빗소리가 들려! 아니 일로 와봐! 창밖에 보면 타워가 물에 잠기고 있어! 근데 난 걱정 없어! 왜? 난 고수잖아! 걱정은 푸딩이 해야 되지 않을까? 무슨 소리야! 저거 봐! 내가 이길 거니까! 내가 1등 할 거야! 불러오네! 티릿! 텔레포팅! 와 맞다! 밑에 물 차오르고 있어! 응 가자! 밑에 물 차오른다! 빨리 가자! 빨리! 아! deben! 아 Bakili! kill! 진짜 물 차오르는 거 같다! 아! Majesty! 어떡해! 네가! 나 어떡해! 떨어졌어! 떨어졌어?! Monika야! 빨리 와! 아직 살아 있어! 근데 난 문어라서 안 죽을 듯! 아니 이거! oga beat dance 매우 축구 죽었어? 아악! 오road! 어떡해! 해ще! minutes 아니 나밖에 생존차가 없나 봐! 어 그런 거 같아! 여기도 타워 오브 엘처럼 원킬이니깐 조심해야 돼. 끝! 도착! 안전 봐주지 않겠어. 지금도 봐주지 않은 거 같은데? 어? 아닌데? 아니야. 다음번부터 안 봐줄 거야. 무서워. 왜 그렇게 보고 있어? SCP-173 네가 쳐다보지 않는 순간 바로 목을 꺾어버리는 무서운 놈이지.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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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혔어? 돼지한테 문어 먹혔어. 잠깐만 일로 와봐. 우리 쓰리비께 물이 수면이 딱 보이면 출발하자. 그래야겠어? 어. 아 내 수면 너무... 탈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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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친구 죽었어.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... 몇 시간이야? 나야! 이 시간이 안 되네? 너 때문에 죽었잖아! 미안해. 근데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죽었을 거야. 무슨 소리야? 또 시작이야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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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이제 아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여기서 물이 올라오면 출발하자 나왜 불길하지? 너 죽는거 아니야? 어, 가자! 지금이야,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지금이야, 오빠 빨리 못 믿어! 난 살 수 있지롱 하! 와, 시쏘! 아, 뭐야. 뭐야. 푸딩 바보. 푸딩 바보. 호이. 호이. 오늘 저녁 반찬은 문어. 야. 자. 야. 자. 뭐야. 여기로 가야 되나? 나 아슬했어. 여기 레이저에 죽을 뻔했어. 그니까. 저기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헷갈려. 나 다 와가는 거 같아. 아니 여유롭잖아 이거. 이번 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같아. 이번 맵은 난이도가 쉽네. 나 1등으로 가도 돼? 나 양보해줄게. 근데 내가 원래 이겼는데. 양보는 좀. 잠깐만! 아. 아 빨리 와. 왜 삐졌어. 빨리 와. 푸딩 착하지? 손. 손. 귀엽다. 어? 내가 1등 아니야. 뭐야. 다른 사람 있잖아. 아 감히 나의 1등을 뺏어가? 건방진. 녀석. 나 빡게만다. 집사 실력 보여준다. 한국 타워 오브 엘 랭킹 2천2. 왜 씩씩거려. 두 칸 씩. 점프. 아이야 0차. 내가 빡게마면은 바로 1등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됐죠. 0차. 0차. 어? 1순위 또 내가 아닌데. 내가 그렇게 빨리 갔는데 진다고? 아니 저 친구 올라가는 거 봤어? 아니 못 봤어. 수상한데? 여기 푸딩이 어려워하는 곳이다. 다음판 상품 걸고 함 붙을까? 어떤 거? 베라콘? 그래. 그래. 우리 둘 중에 먼저 통과하는 사람 이기는 거야. 저 승부에 대한 공기를 보세요. 무서워. 나 떨어질 뻔했어. 이야. 영차. 여기 길 어디야? 오케이. 지금 푸딩 바짝 깨치고 있어 나를. 안 돼. 나 역전 당하고 있어. 잘하는데? 어디 거야 내가? 내가 그동안 봐줬다. 왜 이렇게 빨라? 영차. 1등. 뭐야. 뭐야. 4가 1등이요? 내 화면에서 내가 먼저 들어왔어. 짜증나. 왜 그래. 일로 와. 푸딩 착하지. 손. 물었어. 강형욱 불러야겠다. 조련 시켜야겠다. 푸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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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형욱림이라고 있어. 가자. 하이야. 아 나 죽었어. 아이야. 호. 호. 오른쪽 왼쪽. 오른쪽. 오른쪽. 어. 존나 잘하네. 푸딩 잠깐만. 타임 타임. 정지. 녹색까지 내려갔다와봐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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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할 수 있어. 자. 아 이거 이래도 지겠는데 내가 푸딩 푸딩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녹색까지 내려갔다 와줘 빨리 가자 푸딩 마지막 대결이니만큼 나 봐주지 않을 거야 푸딩 안 돼 푸딩 비켜 영차 영차 어 여기네 어 어디 가게 어 안 돼 아 아파 푸딩 나 못 쫓아오죠 어디 갔지 끝에 갈 수 있어 푸딩 영차 영차 내가 여기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역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짜증나 짜증나 얘 왜 푸딩한테 뽀뽀하지 푸딩 이리 와봐 어 나한테도 빨리 해봐 아이 왜 저기 올인 뭐죠 자 오늘은 이렇게 푸딩이와 함 아 얘 남잔데 왜 나한테 뽀뽀하지 자 오늘은 이렇게 푸딩이와 함께 봉수가 난 타워 오브 헬에서 살아남아 봤습니다 우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지뻐 뿌다 짓